13 대 14 OK 매치 포인트 스파이크 서브 아 강한데요 리시브 불안합니다 타이렉트 받아냅니다 OK 따라가는데요 자 이제 받아냅니다 다시 던지고 자 리시브 왼쪽 시간차 OK 또 받아냅니다 또 차갑니다 OK 엄청난 발리그 아 미옥이에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스파이크 얼굴 맞고 다시 맞고 그대로 스파이크 오우 또 오우 OK팀 찬스 백어택 트로피 오우 그 선대한 던졌습니다 OK마리 OK OK 가 승리합니다 OK 선수 7명이에요 온몸이 무기래요 네 1위 10위는 불안했어요 네 그렇죠 몸은 아끼지 않아요 아 그때 정말 멋졌어요 OK 선수 딱 법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대회 맞고요 일어나다 맞고요 여기서 또 맞죠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받아내죠 오키 선수 살아있네요 오늘 경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오키의 급적인 승리였습니다